오늘 저녁래요. 오늘 저녁래요. 관계가 안 났네. 인기 맞아요? 글쎄요. 이제 곧 폐렴으로 바뀔 거 같은데. 코로나는 아니에요. 코로나 검사는 저번에도 했고 했는데 코로나는 안 돼. 소주. 신이도 1리가 있습니다. 냉방뿅? 냉방뿅. 약간 냉방뿅. 에어컨 달고 사니까. 첫 번째로 가라지. 레이드로 오랜 만에 와요. 레이드로 오랜 만에 와요. 오지령이네. 항상 남의 천님은 지령 걸고 가시잖아요. 하도 상관없는 거. 발견 난이도는 걸고 싶어도 걸 수가 없습니다. 신기하게도 발견 난이도는 지령을 막아놨더라. 발견이라 그렇겠죠. 발견인데 지령 걸면 이상하잖아. 네. 오늘은 좀 괜찮은데요. 왜 이렇게 서버렉이 심할까요? 저는 영상 녹화하니까 지금 레카 걸릴 것 같아요. 약간. 평소 보다 약간은 살짝씩 무뎌진다. 그 어저께 디아블루로 하다가 디비전을 키니까요. 네. 세대 프레임이 6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오오. 네. 그래서 디아블루로 하고 꼭 재부팅을 해야 돼요. 품질이랑 프레임이 20대까지 떨어졌네. 오우. 그러면은 뭐가. 녹화 품질이나 이런 게 좀 무거운 거 아닌가요? 네. 품질을 최고로 올려도 되는데 이거 안 올려놓으니까. 녹화하는 게 화질이 너무 떨어졌네요. 그거 비트레이트 설정하시면 돼요. 네. 비트레이트. 한 5만 놓고 하시면 돼요. 아니 5만까지 아니고 한 3만 정도 올려도 2만 5천 3만만 해도 그 깨지는 거, 뭉개지는 게 없어집니다. 아. 역할표 봐야지. 아 맞다. 역할표. A랑. 달달한 달이고. OBSS 그 CQP? 이거 설정해놓으니까 거기는 비트레이트가 안 나와있는데. 그 위에 동영상 비트레이트 있지 않아요? 동영상 비트레이트. 출력에? 녹화 쪽에 보시면은 있을 거예요. 네. 녹화인가 출력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. 거기 있을 것 같네요. 이게 데이터율 제어 모드에 따라서 비트레이트가 나오는 게 안 나오는 부분이더라고요. 음. 이거는 일단 오늘까지 해보고 한번 봐야지. 난 그래서 OBS을 버렸어. 포기했어. 아. 라이브한테 OBS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. 아. 버렸어요. 포기했어요. 나 저 설정 한 1분 만지다가 포기했어요. 근데 OBS 처음 세팅 잘해놓으면 쓰기는 되게 편하긴 하네. 저도 편해요. 지금 세팅해놓으니까. 이 녹화건 별도로 라이브는 OBS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어. 라이브는 OBS. 어? 마리님 라이브 뭘로 하세요? 저요? 네. OBS요. 아. 그렇구나. 다들 OBS로 라이브 하시는 것 같아. 거의 대박 OBS 쓰시더라고요. 그나마 프로그램이 좀 가벼워서. 네. 준비 됐습니다. 근데 얘기 끝난 건가요? 네. 네. 얘기하고 있어도 시작되면 상관없는데. 네. 얘기하고 있어도 꽤 하도 됐었는데. 뭐 한두 명만 하는 거면 그러냐고 했는데 뭐 다들 얘기하실까. 하이테크가 상관없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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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휴대전화가 될 걸 그랬네 어 죄송합니다 힐 들깼어 들깼어 어 됐다 보스들 보스들 1,2,4 보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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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부느라고 그래? 왜? 도시 여팠진네. 도시 여팠진네. 럭키님, 피 좀 먹고 저거 먹어요. 네. 내려주세요. 네. 이 마리님 복장 봐. 여름이 쉬었어. 아 진짜 센스 짱. 마리님 어디있지? 마리님. 아 마리님. 구경하러 간다. 노동교화형 옷 아닌가요? 아리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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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coumite AL Used. cm amp 안 돼. 우리 처리생이 저게 안하고, COMMA만 하고 있어. 그런데 옛날이 마영전 할 때 CMAI 미쳐가지고 진짜... 꼬리요 꼬리 하나 둘 셋 가운데요 네 눌러요 하나 둘 셋 좀 빨리 눌러가지고 안 된 줄 알았네 아 왜 마우스 가지고 죽을 거야 돌리지 않지 그거 델타 전조전상 에휴 그냥 동네 아이스크림 같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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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이 나 때려줘야 내가 뭔지 믿으면 좋겠다. 노인 공격이 없어. 노인 공격. 공격? 공격하라고? 열려라. 공격. 아, 뭐해? 여기가 안 돼. 여기가 안 돼. 여기가 안 돼. 여기가 안 돼. 이 자아압 이 자아압 이 자아압 이 자아압 스토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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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티비티 그 소리가 나쁘게 에세튼비티 우승 로 arada 이았으 착공은 없는데 유타는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외부죠. 어디더라? 안해 안해. 비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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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어. 피어, 비어, 비어. 펀드 제가 할게요. 들어갈게요. 하나, 둘, 셋, 진입. 오토님도 태풍 없어요 반면도 태풍 없어요 태풍은 맨뉴? 응? 태풍은 맨뉴? 3개 여기 왜 맞나? 시작해요 하나 둘 셋 진입 다들 기롱 타고 스태트 하는다고 툴 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툴 쏘고 스태트 하는거 오 빠르다 뒤에 깨졌나? 뒤에가 다 깨졌나 본데요? 뒤에 아직 조금 남았어요 왜 이렇게 하나 둘 셋 진입 하나 둘 셋 군비가 나왔어 툴 쏘고 이건 뭐가? 하나 둘 셋 진입 터널트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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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구 앞에 다 끼웠고 하나 둘 셋 진입 승부챙이 가기인데 2번 됐지요 2번 됐습니다 네 1번 됐지 1번 2번 됐습니다 아 뒤에구나 뒤에구나 Anyone убийropol BC 이준 참 에이 Ug 100 2 흥 쿼 와 됐습니다 와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, 열차 없다. 초대 먼저 드리고 있다가 시작할게요. 네. 오, 정방 13번. 어? 어? 3차에서요? 네. 너 너무 아무래도 작게 말씀하시는데.